자 안녕하세요 앰스턴 정승엽입니다. 오늘 IP월 응용편 철권하는 편입니다. 철권에서는 나름 유명한 보앗꽃이죠 보앗꽃 우리 김재환 대리입니다. 그 보앗꽃과 울산의 나름 우리 생산부의 그 우리 동석씨하고 김재환 대리가 철권을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. 자 하는거야? 하고 있구나. 야 뭐 잘 못하는 것 같은데? 어? 왔다. 왔다. 오 왔다 대박. 우와. 우와. 자 역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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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연계가 없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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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재대결. 네. 얘도 내일 이렇게 나오는구나. 자 이게 뭘 응용편입니다. 뭐 이거 저기 NTS 활용 해가지고 네. 저기 노트북에다가 예. 철권 그 연결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하하하하. 우와. 하하하하. 오. 자 여기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지합니다. 지금 나는. 네. 무서워서 이거가지고 조금이 binds. Reid. 하순. 나. 다시 모니 un s è. 첫 끈 세는 여기까지 할게요. 타고 와. 이 컨셉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번엔 우리 김대리하고 생선을 우리 이동석씨 영업부 영업부의 저기 김형민 팀장입니다 자 태그 보여줘 영업부 정답 그렇지 죽여버려 자 어 풀어 있어 아 그래 야 그런거 하지마 그런거 하면 너 다 알아 뭔가 되게 이상한데 저도 나름 옛날에 철권 태그 정장면이었는데 어 저도 나중에 한번 우리 보아랑 어 제가 한번 하는거 내가 고인물인가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나중에 하는거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템어를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하는거니까요 자 회사에서 뭐 너무 놀고 그런건 아닙니다 다 테스트하려고 하는거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끝났다고 그러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 원 고맙습니다 루시 ante